한국국토정보공사 KJYJ 김재중, 박유천, 김준수 분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, 갈까요? 악마다, 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제는 서야 내 반쪽을 찾아라 마스크와 함께 다시 한 번 풍기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뛰고 있잖아 찾았던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안아주고 이제 이틀의 식당이라 이틀의 아이디어라는 게 인구를 들어서 이제 준비가 될 역자들이 제 생각에 대해서 이틀의 여성입니다 어... 홍보대자로서 볼 프로젝트와 함께 그 인천의 역동적인 압력을 아시아저녁에 널리니 커펜트에 제 생각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나중에 다들 아실 것 좀 편안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또 축구를 보는 좋아해서 또 너무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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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のは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노래 너무 웃겨요. 두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너무 웃고 있어요. 아아... 이것이 되게 재밌어서 태블릿이 왔어요. 어떤 것인지 사랑해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것도 너무 웃고 있어요. 아아... 다툴던 내 맘이 내 아픈 상처 다 안아준 사람 더 나는 사랑해주고 싶어 언제까지나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즐겁게 안아주고 싶어 가만히 눈을 감아줄래 내가 흠맞춰줄 수 있게 가만히 눈을 감아줄래 내가 흠맞춰줄 수 있게 사랑해 사랑해 찾았다 내 곁에 둔 한 사람 네 오늘 자기되신 정리자 여러분 기자님 여러분 또 우리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 자막 by 정약 아 아 네 아 아멘